도전에 보면 어떤 한 성도가 상자님께 여쭙니다. 세간에 도화지라는 말이 있사운데 과연 그렇습니까? 도화지 길도자 아래하자 그칠지자죠. 도 아래에 그쳐라 이런 뜻입니다. 가을에 그 도에 머물러라 이런 비결이 그 노래에 담겨 있는데 이게 정감독에 나오는 거거든요. 상자님께 여쭙어요. 그러니까 상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하늘과 땅이 대비겁에 처하였으니 천지 대도에 머물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느냐? 천지 대도에. 천지의 가장 큰 대도에 머물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웬만한 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천지 대도가 뭐냐? 그것이 바로 동학에서 이야기한 무극 대도거든요. 무극 대도. 천지 대도가 곧 무극 대도죠. 그러니까 동학에서 앞으로 그 완전한 무극의 대도가 현실 역사 속에 머릿속에 그리고만 있던 무극의 도가 현실 속에 나온다. 그죠? 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냥 상상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다? 현실 역사 속의 모습을 짠 하고 드러내신다. 이게 무극 대도의 선언이거든요. 자 정감독의 도화지아라 그러죠? 정감독을 보면 정감독은 조선 중기 이후에 민간에 퍼진 예언서죠. 여기에는 정감독의 내용을 자세히 보고 또 보고 수십 차례 봤거든요. 보면 느끼는 것은 정감독을 누가 썼을까? 누가 썼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정감독을 쓴 분은 우리 선조다. 우리들의 조상님이다.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어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큰 어떤 변화, 변국 속에서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그 부모가 돌아가셔서 신명이 되어서도 자기 자손들을 막 이렇게 보살피려는 그 마음이 이 내용에 서려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감독을 그냥 하나 뭐 예언하는 거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제대로 보면은 아 이게 진짜 앞으로 펼쳐지는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그냥 핵심을 딱 다 찍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감독에는 세 가지 미래에 대한 예견이 나와 있죠. 먼저 임진왜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여 년 전에 임진왜란이 터졌어요.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아주 간결하게 이런 별난 속에서 살아자소. 나를 죽이는 게 누구냐. 나를 죽이는 존재가 있다. 그게 뭐냐. 아주 간결하죠. 그거는 그 다음에 화라자소. 그러면 나를 살리는 건 뭐냐. 자 나를 죽이는 것은 여인대화다. 여인대화는 이제 글자를 파자한 거죠. 여성 여자에 사람 인변. 그 다음에 머리에 일 대자. 그 다음에 벼와자. 벼를 이렇게 이고 있다. 이렇게 조금만 써보면 아 이게 왜. 왜 놈 할 때 왜 자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인부지다. 인부지. 사람인 줄 모른다. 사람이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싸우다가 머리가 터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별난 속에서 내가 내 가족이 우리 이웃이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죽느냐.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인다. 이 인부지. 인부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외놈들이다 이거죠. 이걸 몰라서 죽는다. 자 활화자수. 나를 살리는 건 어떤 존재냐. 십팔가공이다. 열십자에 여덟팔자. 그 다음에 더할가자에 공변될공자. 그걸 공자를 딱 붙이면 이렇게 뭡니까? 소나무송자가 되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것은 소나무다. 수수께끼처럼. 그래서 이걸 후손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지만 청기노설이 되니까. 직접적으로 못 가르쳐주고 이렇게 비틀어서 가르쳐준다 이거죠.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아 결국 명나라에서 지원군이 와서 원군이 왔는데 그 원군의 대장이 이여송이더라. 아 그거구나. 무릎을 치면서 그래 그렇게 해서 사는 섭리가 있었구나. 그걸 미리 우리 도우를 닦은 선족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거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얼마 있지 않아서 병자호란이 터졌죠. 이번에 청나라 군사들이 북쪽에서 쳐들어 내려왔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임진왜란 때 외놈들한테 사람 외놈들한테 칼 맞아서 그렇게 다 죽었는데 이번에도 청나라 군사들이 와서 또 죽일까 싶어서 사람들은 전부 다 산으로 다 피신 같죠. 그런데 여기서는 얘들아 얘들아 그게 아니다. 나를 죽이는 것은 우아행산의 천부지다. 비우자 아레아자. 비우자 밑에다가 횡산. 매산자를 옆으로 눕히면 눈설자가 되는 거죠. 눈이다. 이 눈 이게 천부지. 이번에는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칼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뭐다? 하늘의 기후 때문에 죽는 거다. 천부지. 이 세 글자를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다. 우리 후손들아 이걸 좀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삽니까? 활화자수호 부토는 온토니 종토하라. 부 뜰붓자. 떠 있는 흙은 온토 따뜻한 흙이니 종토 따를 종차 흙뚱자. 그 흙을 따라라. 이렇게 떠 있는 따뜻한 흙을 따라야지 산다. 뭐 수수께끼처럼 해놓은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에 눈을 뜬 사람은 아 이게 바로 따뜻한 온도를 말하는 거구나. 온도. 그러니까 그 청나라 군사가 엄동설 안에 치고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이렇게 민간인들을 그래간 백성들을 죽이면서 한양으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바로 진격. 임금님이 대피할 시간도 없이 그냥 도성으로 그냥 막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집구석에 앉아서 그죠. 따뜻한 방 안에 앉아있으면 살 수 있었는데 괜히 산으로 갔다가 다 얼어 죽었다고 해요. 자 이게 약 5,6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큰 최후의 병국이 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다? 사라자수호 소두무족이 신부지다. 나를 죽이는 존재가 뭐냐? 그것은 소두무족이다. 작은 머리에 무족. 다리가 없다 이거죠. 그것이 신부지. 신인 줄 모른다. 신명인 줄 모른다. 귀신인 줄 모른다. 신적 존재인 줄 모른다. 이 신부지 때문에 다 죽는다 이거예요. 신부지. 아까 입법과 신도와 인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바이러스 그거 뭐 백신 여기에만 다 메모리 돼서 메모리 돼서 거기에 따르는 입법과 똑같이 균형되게 진리를 구성하고 있는 신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거죠. 학교에서 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전부 무신논자예요. 무신논자. 왜? 학교에서 신에 대해서 신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인 법칙만 가르치고 그래서 자기는 무신논자래요. 그런데 밤길에 가면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죠. 신을 알아야 된다. 이 신을 몰라서 다 죽는다. 그래서 소두무족은 귀신 귀자에서 위에 점은 작은 머리고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된 것은 다리고 다리를 딱 잘라내면 여기 귀신 우두머리 불자. 이것은 신명 중에서도 아주 이렇게 장군급 장수급 이런 신명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이런 신들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신이 아니고 이런 장수급 신이다 이거예요. 그런 신들이 병을 확 몰고 다닌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화라자수어. 그럼 어떻게 하면 삽니까? 이 난국에. 이걸 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류가 살 수가 있어요. 사답 칠두락에 부금은 냉금이니 종금하라. 자 금을 따라라 그래요. 금. 사답 칠두락. 절사자 논답자죠. 절 논 일곱 두락에 부금 뜰부자 금. 금이 떠 있는데 냉금 그 금은 차가운 금이다. 그러니까 종금 그 금을 따라라 이 말이에요. 전국에 절이 수만 개가 있는데 어느 절? 그 절을 다 찾아다니나요? 그래서 이것은 이 수수께끼를 푸는 도를 만나는 데는 도의 인연이 필요하고 진리를 보는 안목이 필요하고 이렇게 잡된 것이 아니라 뭔가 바르게 살아가려는 그런 어떤 자기의 삶의 태도가 중요하고 거기에 이렇게 그거를 이끌어주려는 조상님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손길에 영향을 받고 은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절을 찾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답을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절은 무슨 절이냐? 전라북도 김재군 금산면 금산사라고 하는 절이다 이거죠. 그 금산사에는 일곱 두락의 그런 연못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 진표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이걸 알아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200년 전에 통일신라 시대 때 이 전라도에 진표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기 집 근처에 있던 전라도 모악산 금산사로 출가를 해서 스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은사 스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너는 돌을 닦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약사 예레볼, 관세원보살 이런데 기도하지 말고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앞으로 3000년 후에 미래에 큰 부처님이 오신다고 했다. 지금 이제 천몇백년 지났잖아요. 지금 오랫담 딱 중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한테 직접 도를 받아라. 그래서 진표대성사께서 소년시절부터 해서 미륵부처님, 미래에 오신다는 아직 오지 않은 미륵부처님께 직접 도를 받으려고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저 위에 계시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도를 닦습니다. 그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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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나이가 27살이 돼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내가 목숨 걸고 도를, 득도를 해야 되겠다. 미륵부처님의 도를 닦아야 되겠다 해서 그 변산에 있는 이 부사의 방장이라고 하는 낭떠러지 그 절벽을,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여기서 3년 동안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3년이란 그죠? 그 시간 동안 오직 하나의 일념으로 그렇게 구도를 했는데 3년을 다 채우고 나니까 아무런 남은 게 없어요. 어떤 영엄함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 도의의 그런 성근이 부족하구나. 그런 절망을 가지고 그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나타나서 진표스님을 탁 받아가지고 탁 얹어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 천지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구나. 내가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작심을 하고 다시 작심을 하고 21일 동안 참 피나는 망신참법이라고 하는 그런 구도의 방법으로 이렇게 참의 구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21일이 딱 지난 그때에 도설천에 계신 미륵부처님께서 도설천의 백성들을 딱 끊으리고 내려오셔가지고 이 진표스님한테 이 말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잘하는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간절히 개를 구하다니 신명을 아끼지 않고 간절히 그에 참여하는구나. 내가 한 손가락을 튕겨 수미산을 무너뜨릴 수 있으나 너의 마음은 불태전이구나. 하시면서 원각 대 도통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진표스님은 그 미래에 오신다는 미륵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도를 바꿔서 도통을 하고 세상의 모든 이체를 한눈에 쫙 보는 그런 천안을 이렇게 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진표스님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 환란의 시대 때 이 미륵부처님께서 이 모든 창생을 건지시기 위해 오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래 그렇다면 나도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미륵부리지요. 그때 바로 이 땅에 와주시옵소서. 저도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륵부처님께서는 흔쾌히 그걸 허락해 주시면서 그러면 네가 본 나의 모습 나의 이 법신의 모습을 그대로 불상을 세워라. 그걸 증표로 해서 내가 오리라. 그렇게 이 두 분이서 약속을 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표스님은 그렇게 해서 다시 절벽으로 내려와서 자기가 출가했던 금산사로 와서 그 미륵불상을 세우려고 터를 물색을 합니다. 그런데 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연못 일곱 그렇죠? 두락에 연못이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거를 아 그래 여의도 메꿔가지고 하듯이 이걸 갖다가 다 메꿔서 여기다가 세우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수추로 이렇게 이렇게 메워서 이 연못을 땅으로 만들게 되죠. 깨끗한 수추로 그런데 그 연못의 가운데 부분은 안 메꿔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하죠.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돌로 그렇죠? 연꽃 모양의 연화대를 만들어서 그 안 메꿔지는 부분을 뚜껑처럼 딱 덮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불상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덮었는데 자고 나서 일어나면 이게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멀리 날아와 있는 것 떨어져 있는 것 이걸 갖다 놓으니까 또 날아와 있고 그래서 아 이것은 피씨 무슨 곡절이 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과 한테 미륵 부처님 핸드폰으로 직접 통화를 했죠. 그죠? 직접 통화를 하니까 진표야 그게 아니다. 이 성년대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빚없는 시루를 걸어라. 시루 시루 아 거기서 진포스님은 깨달았겠죠. 아 이 연꽃 연화대라는 것은 과거 부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도의 상징물이구나. 앞으로 오시는 미륵 부처님의 도의 상징물은 그게 아니다. 시루다 시루 떡지는 시루 떡지는 시루 모든 설익은 곡식들을 거기에다 넣어서 푹 지면 그것이 그죠? 다 익어가지고 완성이 되는 완성품이 되는 그죠?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이 시루다. 그래서 정말 생뚱맞게 시루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딱 등장해서 1200년 동안 지금도 여기에 시루가 이렇게 밑에 이걸 바치고 있거든요. 가보시면 지금도 뒤에 돌아가보면 그죠? 사람들이 하도 만져서 반질반질해요. 아들 낳게 해달라고 시루를 문때면 지금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고서 여기에 미륵 불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건 뭐다? 앞으로 오시는 미래의 부처님 미륵 부처님의 도는 모든 미성숙된 것을 완성시키는 그죠? 무극대도다. 아까 시비라고 하는 것은 무극이라는 것은 그 완성 완성품 완전한 하느님의 그죠? 그 도다. 그거를 이렇게 말없이 상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루증자죠. 시루증 그래서 상제님께서 증산의 도로 오시게 됩니다. 증산의 도로 그래서 무극대도가 바로 증산도다. 상제님께서 저 천상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내가 서양 대벽국 청계탑에 내려와서 천상 보호자에 계시다가 서양 그죠? 카톨릭 청계탑으로 내려와서 이마도를 데리고 삼계를 둘러보면서 천하를 대순 쭉 순행을 하시다가 어떻게 하셨냐? 동토에 이 동방 땅에 그쳤다. 왜? 중진표가 석가모니의 당뇌불 찬탄설계에 의가하여 당뇌의 소식을 깨닫고 지심기원하여 왔다 이거죠. 진표가 앞으로 미륵부처님이 미래불로서 올 거다. 그 미래부처님은 정말 신부처님이다. 그 시로를 걸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각성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찬탄을 했던 그래서 약속을 했던 그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내가 여기에 왔다. 그래서 상제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미륵금상에 임하셔서 30년을 계셨다. 그 30년 계시는 동안 뭐 하셨냐? 30년 동안 아이고 지루해서 어떡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 바로 경주 땅에 있던 최순이라는 한 구도자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서 대도를 세워라. 최순 대신자가 1860년 음력 4월 5일 날 기도를 하다가 수행을 하다가 거기에서 상제님을 친견을 하는 역사를 이렇게 역사가 동학에 전해져 나오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이 천주님 상제님이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수은에게 도를 내려줘가지고 대도를 펴라 했는데 수은이 능이 유교의 태박계 벗어나 진법을 들춰내어 신도와 인문의 표 때를 지으며 대도의 찬빛을 열지 못하므로 4년 만에 잡혀가지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드디어 갑자년에 1864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그래서 최순 대신자께서 그때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8년 만에 신미년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느니 그러니까 미륵 불상의 이모에 있던 상제님의 성령이 인간 세상으로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시는 거 이렇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동경대전과 수은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니라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과 수은가사에서 상제님이 자꾸 등장해요. 상제님 최순재 인사에게 도통을 내려주신 그분 그분은 상제님이다. 그 상제가 바로 나다. 이걸 이야기해주신 거죠. 그래서 무국대도의 주인공 최순 대신사께서는 앞으로 무국대도가 나온다. 무국의 운수가 열린다. 그래서 그 운수가 5만 년을 간다. 그리고 시천주 조화정 그 천주님 상제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다. 그죠? 그 신무국 현실 역사에 드러나는 하느님 그 천주님이 인간 세상으로 우리 눈으로 직접 뵙고 그분을 직접 모시는 시대가 열린다. 이거를 선언을 했던 거죠. 그 주인공이 바로 나다. 누구? 바로 강증산 상제님 당신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밝혀주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사답 칠두락에 떠있는 금 시루 밑은 텅 비어 있잖아요. 떠있죠. 금미력 붙여 그리고 차가운 금이에요. 그 금미력 부처님을 따라라. 그런데 그러면 모악산 금산사에 가서 그 부처님 앞에서 빌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 그분이 30년 후에 어떻게 한다? 엄태곡부 문득 엄자 문득 집을 곡부 곡부는 전라도 고부 땅을 말해요. 전라도 고부 땅에 집을 정해서 오신다. 그 말은 뭡니까? 현실 인간 육신을 쓰고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라. 그분을 따르려니까 지금 안 계시죠? 그분의 도를 따라야 되죠. 그분의 도를 따라야 된다. 그분의 도를 닦아야 된다. 3인 1석 3인 1석은 석삼자 사람인변에 한일자 전역석자라면 이거 닦을 숫자가 되죠.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하느님의 도 미륵부처님의 도를 닦아야 된다. 그런데 그 도를 닦는 것은 어디서 닦느냐? 이재전전 그 도를 잘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전 밭밭이죠. 반복해서 큰 밭 이 충청도에 있는 이 태전 이 태전 땅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 하느님의 무국 대도를 닦아야 된다. 닦아야 된다. 만나서 그 도를 닦아라. 그리고 도하지아라. 결론이 도와집니다. 바로 그 도 그 천지 대도 무국 대도의 아래에서 그쳐라. 스탑. 멈춰라. 더 이상의 방황을 끝내라. 진리의 방황을 끝내라. 삶의 목표에 대해서 방황하는 것을 모두 끝내고 그 도의 귀를 해서 그 도를 이루기 위한 실천을 행으로 들어가라 하는 의미가 이 도와집에 있다는 겁니다. 이 이신사의 모든 그 해결책 이신사의 답이 어디에 있다? 이 죄의 문제에 있다. 상제님 천주님 미륵천주님 여기에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